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기업입니다. 오늘 영상은 법인 지방소득세 위텍스 셀프신고 파트2 영상입니다. 1인 법인 운영하면서 직접 셀프신고했던 영상 공유하는 거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파트 영상에서는 표준 대차대조표 작성까지 했었구요. 이번 영상은 합계표준 대차대조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합계표준 대차대조표는 법인세 신고서식 중에서 합계표준 재무상태표를 참고해서 입력하면 편리한데요. 화면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되구요. 여기서도 자산화면 입력을 모두 끝냈으면 부채 및 자본 탭을 클릭해서 부채, 자본, 내역까지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을 모두 끝내면 다음으로 이동하구요. 이번에는 표준 손익계산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법인세 신고 서류 중에서 표준 손익계산서 내용을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표준 손익계산서 입력을 끝낸 다음에는 부속명세서 탭에서 해당하는 매출에 대한 부속명세서 화면도 추가로 작성하구요. 작성을 끝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화면이구요. 법인세 신고서식에서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내용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내용 입력할 때 처분 확정일 날짜도 빠트리지 말고 같이 입력해야 하구요. 이번 화면은 법인 이자소득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법인 통장에 대해서 해당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참고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화면에 있는 추가 입력 버튼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줄이 생기게 되구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줄씩 입력합니다. 이제 이번 서식부터 몇 단계 신고서식에서는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작성하는 거니까요. 해당이 없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선 공제 감면 세액 작성 화면인데요.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도 신청사항이 있으면 입력하구요. 다음으로 가산세 내역 그리고 외국법인 내용 확인해 보구요. 과다 납부 세액 차감 명세서도 해당 사항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화면인데요. 사업년도 소득금액 항목에 법인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화면에서 적용세율하고 산출세액 맞는지 확인해 보구요. 다음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는 화면인데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내용을 참고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화면에서 필요한 내용 모두 수정해 주구요. 수입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입력을 모두 끝냈으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안분 비율을 입력해 줍니다. 신고 법인이 지자체 한 곳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지를 입력해 주는 건데요. 지방세를 신고하는 거라서 정확히 어느 지자체에 얼마의 세금이 신고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단일 사업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법인 기본사항이 입력되는데요. 지금 화면은 법인이 단일 지자체에 100% 소재한 경우로 안분 비율 100%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구요. 금액이 모두 맞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